목종을 폐위한 이후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목종이 시하에 되었다는 거짓 정보를 듣고 개경 근처까지 휘하군을 이끌고 진군하였는데 목종이 살아 있어 군대를 끌고 온 것이 반역으로 몰릴까 두러워 폐위시켰다는 설과 평소 우유부단하고 안 좋은 추문이 많은 목종에 불만을 품고 새로운 왕을 옹립하기 위해서라는 설이 있다. 훗날 강조를 평가하는 것은 군사를 일으켜 왕을 시해한 역적이지만 정작 본인이 왕이 되려는 역심은 없었다고 보여진다. 당시 고려의 일가의 무장도 아닌 최고 권세가가 직접 최전선에 나가 목숨 걸고 싸운 점은 분명 호평받을 만하다. 물론 명분상 거란의 침공 자체가 정변 때문임을 생각하면 강조가 출전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했다. 2009년 드라마 천추태후 애선 최재성 배우가 2023년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에선 이원종 배우가 여련하였다.